웹 스퀘어, 퀵 가이드입니다. $p is W프레임 팝업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는 현재 페이지가 W프레임 팝업인지를 확인합니다. 또한, True 파라미터를 추가할 경우 부모 화면이 W프레임 팝업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메인 화면입니다. 이 버튼은 $p open 팝업 함수를 사용하여 팝업을 생성합니다. 팝업의 타입은 브라우저 팝업입니다. 팝업의 소스는 팝업 소스 XML입니다. 팝업 소스 XML 파일입니다. W프레임을 포함하고 있고 소스는 W프레임 소스 XML입니다. W프레임 소스 XML 파일입니다. 두 개의 버튼이 있고, 첫 번째 버튼은 현재 페이지가 W프레임 팝업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. 두 번째 버튼은 True 파라미터를 추가하여, 현재 페이지의 부모 페이지가 W프레임 팝업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, 버튼이 속한 W프레임은 팝업이 아님으로, 폴스가 반환됩니다.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, 부모가 W프레임 팝업이 아닌 브라우저 팝업임으로, 폴스가 반환됩니다. 메인 화면에서 생성하는 팝업 종류를 브라우저 팝업에서 W프레임 팝업으로 변경하겠습니다.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팝업을 생성하고,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폴스가,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, W프레임 팝업임으로 True가 반환됩니다. 웹스퀘어, 키카이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